우리는 웨이브 신사 중에 수상! 웨이브 K2의 K! 웨이브! 이거로! 웨이브죠? 죄송합니다. 웨이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쫙 웨이브 신사분부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, 제주는 바로. 바로 오픈됩니다. 이겁니다. 눈썹 웨이브! 지금 약간 눈썹을 가려서 안 보이는데. 모자로만 벗어주실 수 있을까요? 자, 눈썹 웨이브. 오케이, 됐습니다. 예전에 김미연씨가 수나칭 여사 수나칭 여사 수나칭 여사 뭐 준비를 하셨는데 자 그럼 눈썹 준비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원 투 원 투 경로까지는 저희도 웨이브 갑니다 원 투 트리 포 원 투 트리 포 원 투 트리 포 원 투 투 자 이제 빨리 좀 갈게요 원 투 트리 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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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쪽으로만 가면 좀 힘드니까 반대로 자 여기서 갈매기 눈썹 2012년 신상팀을 준비했어요 갈매기 눈썹 자 갑니다 갈매기? 어머 어머 우와 또 또 또 또 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이쪽에서 또 매일으로 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서 팝핑과 마임과 눈썹을 쇼로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와 어 iy고 오악 네 아 injuries 편한가요 와 가 싯이 웨이브와 같이 연결이 되세요. 연결이 되요. 짧지만 감사합니다. 변규 씨 음악 주세요. 그렇죠 일단 몸부터 가요. 진자가 너무 보여요. 안 돼 안 돼. 얼굴 웨이브가 되는데 눈썹이 안 돼요. 눈썹 웨이브는 처음 봤거든요. 직업이 뭐세요. 10살 때부터 눈썹 웨이브를 시작했고요. 그리고 국내 최초로 팝핑과 마임과 눈썹을 결합한 팝핑 둠바 마임을 지금도 원상하게. 접목을 시켜서 신세대 품바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. 이 눈썹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눈썹이에요. 진짜요. 억덩어리 눈썹이네요. 그럼요. 근데 이거 노력해봤는데 눈썹에 반 걸릴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는 거예요. 그냥 무작정 눈썹만 움직여서 하면 좀 힘드실 거예요. 그래서 좀 감정을 개입을 해서 지하철을 만약에 타게 되면 졸잖아요. 그런데 여기 어디쯤 왔는지 궁금해. 졸다가 어디쯤 왔지. 어디쯤 왔지. 어디 어디 온 거야. 네. 이 감정을 좀 넣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. 졸고. 자 여기서 웨이브 팝핑 눈썹은 좀 기분이 좋다. 오 좋은데. 더 좋다 더 좋다 빨라줘. Hunter. cop구멍에 좀 넓어지는 단점이 있어요. 네요. 자 그리고 발매기 눈썹은 엄마와 아들입니다 엄마 slides. 엄마 백 원만. 아 they aren't 링컴이 잘 사와리네요 닮아시아 하면 돼요 닮아시아? 지금 머리가 웨이브거든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